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어떤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주로 셀카, 인물,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놀랍게 발전하면서 전문 장비가 있어야만 찍을 수 있던 사진을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놀라운 접사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 접사를 찍을 피사체를 앞에다 두게 되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배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이기 때문에 배율이 10배가 기본 광학 배율이고요. 그 이상은 소프트웨어로 100배까지 배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2배, 3배, 5배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 기종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 배율인 한 배로 찍게 되면 피사체가 기본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사체 가까이 카메라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가져가면 어느 정도는 보이다가 더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잡더라도 더 이상 초점이 잡히지 않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스마트폰과 피사체의 거리가 10에서 15cm 간격이 돼야지만 초점이 제대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배율을 높이게 되면 그 거리는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한 배의 배율은 기본적으로 10에서 15cm의 거리에 피사체와 카메라 거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접사로 찍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한 배의 배율에서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율을 높이게 됩니다. 자 지금 한 배인데요. 세 배로 높여 볼게요. 자 그러면 피사체가 가까이 당겨지게 되면서 선명해 보이면서 접사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이 상태는 선인장에 이런 가시가 하나하나 다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배율을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다섯 배로 높여 볼게요. 자 그러면 뿌옇게 흐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배율이 높아지게 되면 피사체와 스마트폰 카메라 거리가 좀 더 떨어져야 돼서 그렇죠. 자 이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거리를 좀 더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0배로 올려 볼게요. 10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가까이 당겨지게 되겠죠. 지금 제 스마트폰은 다섯 배까지가 광학 배율입니다. 자 이 광학 배율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배율이죠. 이 광학 배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서 배율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배율은 계속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신 다음 선명한 상태가 나오게 한 다음 이번에는 배율을 좀 더 높여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배율 부분을 터치해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당겨주면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렌즈로 바뀌게 되면서 배율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좀 더 높였어요. 자 그 다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배율을 좀 더 높여 볼게요. 자 좀 더 높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배율까지 높여 볼게요. 자 지금 100배까지 높인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게 돼요. 배율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 자 이렇게 화면상에는 많이 흔들려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삼각대를 필히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최대 배율로 높였을 경우의 단점은 카메라의 아주 미세한 흔들림도 화면에 그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 배율을 이용을 했을 때는 피사체를 제대로 잡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최고 배율은 달이나 별 사진 또는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배율에서 반 정도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100배가 최고 배율이기 때문에 50배 정도로 낮추게 되면 흔들림도 없이 어느 정도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는 광학 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줌이기 때문에 화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광학 줌의 2배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잘 찍힙니다. 5배가 광학 줌이니까 5배의 2배인 10배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찍히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배율보다 한 반 정도 낮춰서 찍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나무 잎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나무 잎도 잘 나오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와 나뭇잎까지의 거리는 대략 30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접사로 찍을 때는 주변이 되도록이면 밝은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찍는 주변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주변이 밝으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자동사진 모드죠. 이 자동사진 모드에서는 주변이 어둡게 되면 ISO를 자동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주변이 밝으면 ISO가 낮아지면서 좀 더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찍으실 때 되도록이면 밝은 곳에서 찍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써있는 봉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와 있죠.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접사로 찍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배 상태인데요. 10배로 키워볼까요? 자, 종이의 디테일들이 좀 더 살아나고 글씨도 좀 더 확대돼서 보이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점점점점 올립니다. 자, 그래서 50배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에 잉크가 번진 것까지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좀 지글지글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계선 부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이는 선까지는 광학줌 이상도 확대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이미지의 열화가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줌도 아주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제 손등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병원 피부과에 가면 피부를 찍는 카메라로 피부 상태도 확인하고 두피 상태도 확인하고 하죠?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손등을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접사를 찍을 때는 처음부터 확대한 상태로 찍지 마시고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로 차례대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자, 지금 10배 정도 됐죠? 자, 좀 더 올려 볼까요? 자, 지금 25배인데요. 자, 피부의 상태가 아주 정확하게 보이죠? 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의 주름이라든지 피부 상태까지 전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좀 건조하네요. 자, 이렇게 피부도 접사로 전부 찍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안경 닦는 천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접사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보고 저런 것도 찍어 보고 계속 찍어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 볼까요? 자, 5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세밀하게 보이죠? 10배로 확대합니다. 자, 그러면 안경 닦는 천에 있는 직조된 모양까지 전부 나오네요.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안경 닦는 천의 직조가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자, 여기서 좀 더 한번 확대를 해 볼까요? 자, 더 확대를 해 보면 좀 많이 뿌옇게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보이는 선까지 줄여주면 이 정도까지는 접사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지 같은 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지폐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여러 가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10배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올려 볼게요. 자, 올려 보시면 한 30배까지는 별 무리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된 곳 주위에 있는 이런 번지 있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세종대왕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점선식으로 전부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모자 부분도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겹쳐서 얼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접사 기능을 이용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물들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